첫 타석 대안타 이어서 한계 도로 시즌 17번째 도로가 이어졌고 두 번째 타석 땅골이었습니다. 오른쪽 높이에 떠서 날아갑니다. 신종길 오른쪽 단장을 너뜨려는군요. 신종길의 솔로 홈런 시즌 3호 주저앉는 윤성환입니다. 글쎄요. 삼성만 홈런 칠 수 있느냐 우리도 칠 수 있다 그런 모습입니다. 자 신종길 선수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가 홈런이 나오게 됐고 윤석민 선수를 도와줍니다.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윤석민 선수가 가장 좋아하겠어요. 그렇죠. 예 윤석민 선수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홈런이 되었습니다.